음악 오늘의 강의는 중도를 발견해서 이제까지 하던 고행법을 버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도야말로 불교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리고 근본정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마는 그럴 만침 그 설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리적인 설명을 한다면 여러가지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마는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뷰를 들어가면서 좀 알기 쉽게 제 나름대로 풀이를 해본다면 대강 이렇습니다. 혹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대담할 정도로 좀 말해본다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알맞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입니다. 적당하게 라고 하면 이 말은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말입니다마는 예컨대는 우리 주변의 일로 볼 때 지나간 일, 옛적의 일을 훨씬 뒤에까지도 이것저것 쓸데없는 한탄을 언제까지나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에게 이젠 그만 어지간히 해두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푸념을 말하는 것도 좋지요. 잔소리하는 것도 좋지요. 그거 다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이든지 한도를 지내도록 너무 지나치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좀 든다면 사업하는 분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서독의 어느 회사에 우리나라 회사에서 제작기계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 제품이 아주 우수하게 그 뒤에 곧도 추가 주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는 주문 개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단가가 싸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웬걸 독일 쪽에서 곧 회신이 오기를 우리들은 먼저 주문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산 능력에 지나가는 추가 주문은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왔더랍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말하자면 알맞게 할 줄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돈이 벌어진다 이익이 난다 하면 그 외에 더 더 더 이익을 구해서 아등바등 무리한 일들을 갖다가 하지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바로 요새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economic animal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요새 그런 말을 듣기 시작을 한 것 같고 어느 모로는 어그리 커리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듣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성을 하더라도 알맞게 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악이나 축생처럼 허겁지겁 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기녔치 않은 일을 갖다가 무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그런 말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가 사는 속에서 알맞게 적당하게 하는 것을 알고 익힐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 요새 보더라도 대학 입학시험이 곧 닥쳐옵니다. 시험이다 입심 출세다 뭐다 뭐다 하면서 너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양 옆에서 본다면 너무 추워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지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요러한 것을 언제든지 알맞게 적당하게 해나가는 정신 이것이 중도의 정신이 아니겠느냐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하게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부실하게 어중간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얘기 난 집에 모욕탕에 물이 딱 알맞아야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알맞다고 하는 것은 평균이 아닙니다. 뜨거운 온도를 좋아하는 사람에는 뜨거운 물이 또 덜 더운 물이 알맞는 사람은 덜 더운 물이 말하자면 제 각기 그때그때 알맞는 그것이 말하자면 알맞는 게 중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열탕이 좋다 하더라도 60도 이상 지나가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또 미지근한 것 좋다 하더라도 서늘한 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결론을 말해서 중도란 제 각기 알맞는 그 알맞는 정도가 바로 중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오해가 있기 쉬워서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컨대는 인도에 우리가 부처님 유적을 참배하러 간다고 합시다. 요새는 우리들이 거의 다 비행기로 갑니다. 김포공항을 떠나서 10시간쯤 지나면 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할 때 일반도 그렇지만 우리 불교들은 대단한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떻습니까? 배로 인도까지 갔다고 하면 더 그 감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니 옛날처럼 중국에서 저 시클로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인도에 들어갔다면 그 감격은 너무너무 클 것입니다. 같은 목적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르러 가는 과정에 따라서 그 감격은 더 말할 수 없이 크게도 되고 적게도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요새 들어간 대로 해도 자기가 정당한 실력을 쌓아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 자기 아버지의 급력에 의해서 그 덕으로 뒷구멍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거 하나 더 즐거울 게 없고 감격될 것이 없을 줄 압니다. 말하자면 목적을 달성하면 그뿐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어떤 경과를 겪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달성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고타마 사문이 깨우친 것이 바로 이를 깨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고행을 계속해 간다면 혹은 그가 그 나름대로 구하는 것을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얻어진 것은 참으로 그가 본래부터 구하고 있던 것하고 아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고행의 의지에서 인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고행의 의지에서 얻어진 것은 역시 고행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실탈태자는 처음부터 자기가 구하는 것은 더 여유 있고 편안한 길 이런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행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오랫도록 실천한 그때 마침내 그것이 무익하였음을 깨닫고 함께 있던 고행자들에게 이제는 고행을 중지하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검은고를 탈 때 그 줄이 너무 느슨하여도 좋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줄을 조이면 그때는 줄이 끊어지고 말게 된다. 수행하는 이 몸도 그와 같아서 너무 쾌락에만 빠져버린 극단 그리고 지나친 고행으로 몸만을 학대하는 극단 이와 같은 야한 극단에 치우쳐 떨어지는 것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그러한 어느 한편에만 치우쳐서 집착함이 없는 바른 길 즉 중도를 걸어가겠노라. 이렇게 설명을 했으나 그러나 그때 그런 말을 들은 함께 고행수행을 하던 다섯 사람의 고행자들은 그 말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행만이 그들은 유일하며 절대의 길인 줄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고타마 사문의 그와 같은 참으로 역사적인 중도 선언도 고행에 못 견뎌서 타락한 자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리한 일은 아닙니다. 중도란 인도의 오랜 사상사 가운데서도 바로 그때 고타마 부타에 의해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 다섯 사람의 고행자들은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부부요. 부불같이 닦는 벗이요. 아휴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나 이제까지 이렇게 노력해왔는데 여기서 물러선다면 너무나 아깝지 않소 이제까지의 고생이 다 슈퍼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래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당신의 수행은 완성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입이 닳도록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고타마 사문은 역시 입이 닳도록 자기는 이제는 길을 바꿔서 중도를 걸어갈 작정이다. 아무리 열심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그들은 들을 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중도 그런 것은 타락이요. 그런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리빙빙한 짓이요. 이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고행을 그대로 계속을 해야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거 그동안에 너무 지나치게 애써서 수행을 하다 보니 지금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요. 그러니 잠시 동안 쉬었다가 다시 또 고행을 계속하도록 해서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행하던 다섯 사람은 너무너무 친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때의 고타마 사문의 이와 같은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이것은 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도라고 하는 개념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사상사에서 종교적인 천지라고 할 수가 있는 사과모니 부처님 비로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평균적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이 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고 훨씬 길을 먼저 걸어가는 천재적이거나 개척자적인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그 당시의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끝내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러한 천재적인 사람 그러한 성각자적인 사람이 자기의 소신 끝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의 뚜렷한 커다란 결과를 냈을 때에 비로소 결과가 나오면 모든 일반 사람들도 그것을 납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서부터 그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행은 결코 진리에 이르는 빠른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전의 나의 생활은 안락과 방일의 극단에 있었던 것과 같이 현재의 이와 같은 고행도 또한 한편의 극단적인 생활이다. 극단에서부터 극단으로 이렇게 극단에 집착해 있어서는 진리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진리는 중도에 있는 것이다. 너무 지나치게 정신을 긴장시킬 것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태해서도 아니되고 천천히 착실하게 여유있게 큰 길을 바로 걸어가서 비로소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중도를 갈 것이다. 고타마 사문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의 고행을 중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공부하던 이 다섯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에 반대를 하고 그대는 타락했다고 밖에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삼은 고타마요 그대는 그대의 갈 길을 가시오. 우리들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여기서 그대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수행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슨 사람은 말을 남기고 우르베엘아에서 같이 수행하던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 뒤에는 고타마 사문 한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겐지스강은 히마라의 산에서 수원을 발해서 굽이굽이 인도의 중부를 흐릅니다. 나이란제라강, 이련사나강은 그 지류입니다. 다른 강들은 다 인도의 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마는 지형의 형편으로의 나이란제라강만은 거꾸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문이 녹아서 흐르는 물은 맑고 찹니다. 이제 고타마 사문은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나이란제라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행하는 동안에는 1년 12단을 목욕을 헌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도를 걸어갈 결의를 한 그는 먼저 몸을 깨끗이 씻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고타마 사문은 고행하는 것을 버리고 이련사나강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으로 때와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쌓였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몸은 싹 뼈만 가죽만 남고 전혀 체력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씻으라 물에 들어간 그는 물살에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내려가는 눈앞에 강가에 있는 나무가 가지를 내려뜨려서 그 가지를 잡고는 그는 겨우 몸을 바로잡아서 기다시피 해서 강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처님의 전기에는 이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만 이 수행하던 고타마 사문이 악마들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 전기를 제작한 이들은 그런 의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타마 사문이 고행을 포기하고 중도를 가게 된다. 그렇다면 그는 얼마 멀지 않아서 깨달음으로도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해서 진리의 빛이 이 세상에 던져진다고 하면 암흑의 세계의 지배자인 악마들의 마왕 파순이들의 활동 영역이 그만큼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곤란하다. 악마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왕 파순은 부하들을 동원해서 이 고타마 사문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방해하려 들었습니다. 부처님 전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선 방해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이련서나 강 밑에 조금만 밟아도 찍찍 미끄러지기 쉬운 도를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타마 사문이 거기에 미끄러져서 넘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 계획은 성공을 해서 고타마 사문은 미끄러져서 마침내 물에 떠내려가게끔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도를 해방하는 것이 있는 일방 또 그 성도를 역시 열심히 옹호하고 애호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걸 선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수행자를 옹호하려고 열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니그루타라고 하는 강 언덕에 있는 나무 가지를 더욱 물 위에 내려들여서 흘러내려가는 고타마 사문을 구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황당무기한 만든 얘기라고만 이렇게 보지는 말아주세요. 이거야말로 참으로 깊은 상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옛날 기록이니까 그 표현은 좀 치졸하다 이제 하더라도 이러한 상징하는 말은 더 커다란 진실 깊은 뜻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러한 방해하려고 하는 악마들이 기승을 부려서 방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고타마 사문의 깨달는 의미는 너무너무 큰 것이며 또 이때의 마음을 돌이켜서 중도를 걸어가려고 하는 고타마 사문이 각 일각 커다란 깨달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이 기록에서는 상징적으로 말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엿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향해서 착실하게 걸어가려면 역시 커다란 체력이 필요합니다. 후년에 근대의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마하또마 깐디는 비복력, 비불복종주의를 재창하고 그것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비폭력주의자로 바뀔 수는 있다 하더라도 비겁한 사람이 비폭력주의가 될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폭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결코 연약하거나 비겁한 사람의 사상인 아니 것이다. 이렇게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진리를 실현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역시 정신은 물론이지만 확실한 훌륭한 체력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은 정력이 약한 사람은 커다란 진리를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구호타마 사문도 우선 체력을 회복하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가 나이란자라 강의 강뚝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그 동네의 아가씨가 이름이 스자타라고 합니다. 그가 그를 발견하고 참으로 수척하지만은 어딘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수행자를 볼 때 그는 가지고 있던 우유죽을 고향을 드립니다. 이 우유죽은 그 동네에서 풍년을 기르기 위해서 매달 초하루 보름마다 그 숲에 있는 커다란 나무 목신에게 이 젖을 바쳐서 풍요를 빌고 동네의 모든 재앙이 없기를 비는 그런 일을 이 스자타가 맡아가지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우선 먼저 이러한 제사진은 목신에게 제사진에는 이런 우유죽을 쓰는 데는 먼저 100마리의 양젖을 짜가지고 그것을 100마리의 양에게 먹여가지고 그 100마리의 젖을 짜가지고 10마리의 양에게 먹이고 그 10마리의 양에게서 짠 젖을 1마리에게 양을 먹여서 그 1마리 양에게서 짠 젖으로 죽을 써가지고 목신에게 고향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유죽을 아가씨 스자타는 이 구호타마 사문에게 고향을 올린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단식을 한 뒤에 처음으로 이 우유죽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 후 아마도 매일같이 스자타가 우유죽을 쏘서 갖다 고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타마 사문은 착실히 차츰차츰 체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기간이 걸렸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의 단식으로 소약해진 그 몸이 그렇게 급히 회복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 달이었든지 두 달이었든지 고타마 사문은 여기서 착실하게 체력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체력이 회복됐을 때에 그 이련사나 강을 건너서 가야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가야 땅은 지금 인도에서 부처님이 성도하신 땅이라고 해서 부다가야라고 부릅니다만 현재는 인도사람들이 보도가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다가야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가야요. 그리고 불교더들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셨다고 해서 여기를 부다가야라고 부르고 현재 인도사람은 보도가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타마 사문은 보리수나무 밑에 앉게 됩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보리수라고 부르는 것은 좀 아직 빠릅니다. 이 나무는 본래 인도로 이름을 아쏘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타마 사문이 이 나무 밑에서 보리 즉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을 이 나무을 보리수보리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나무니까 보리수는 보르시니까 그렇게 부르기로 이제 합니다. 고타마 사문은 이 보리수 밑에서 결과부자하고 앉습니다. 그리고는 일대 용맹스러운 소원을 세우게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바른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결코 죽는 한이들에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의를 표명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앉아서 선정에 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큰 깨달음을 얻는 위대한 순간이 점점 가까이 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악마들이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악마라고 하면 현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느냐고 이렇게 또 반로를 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단정해서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악마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이름을 부를 때에는 옛사람들은 분명하게 악마를 보았음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문명세계에 사는 현대 우리들은 아예 눈이 나빠진 것입니다. 시력이 상 약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마를 볼 수가 없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 사람들은 자기의 시력이 약해서 볼 수가 없게 된 것은 그만 내놓고 악마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악마를 볼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현대 사람에게는 할 수 없죠. 이 악마가 나타났다고 하는 뜻을 또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악마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호타마 사문의 내면에 있어서의 심리적일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도 평소에 살면서 악한 길에 끌려가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힘이 부딪히는 것이 우리들은 괴로워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구호타마 사문도 본질적인 우리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악한 유혹에 끌려가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의 우리들하고 다른 점은 구호타마 사문은 여기에 저항하는 힘이 월등히 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으로는 구호타마 사문이 우리들 일반 사람보다 훨씬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내면에 있어서 악한 길로 나를 끌어가는 힘 이것이 바로 악마이다. 이렇게 현대 사람에게 맞도록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악마들을 통솔하는 왕이 바로 파순이라고 합니다. 이 파순은 먼저 고타마 사문의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 딸 셋을 고타마 사문이 수행하고 있는 보리수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색으로서 여색으로서 사문을 유혹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 꽃다운 세 사람의 미녀도 이 사문의 가까이 갔을 때에 곧 그 아름다운 빛을 잊게 됩니다. 왜 그러냐 고타마 사문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분명히 아름다운 이 여성들도 그 아름다움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그 뒤에는 추한 것이 건강한 것은 그 뒤에는 병든 것이 또 젊음의 그 뒤에는 늙음이 생명의 뒤에는 죽음이 확실히 등을 대고 있는 것을 이 고타마 사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미녀들에게 그 유혁에 빠는 일이 없습니다. 사문의 눈에는 이 꽃다운 여성들 또 그 밑에 숨어있는 늙고 추한 것이 확실하게 눈에 비쳤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악마의 여식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수행자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모습이 늙고 추한 것으로 변해 그것을 깨닫을 때 그들은 어맛뜨고 라고 달아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파수는 가몬리솔로서의 사문을 꼬실라고 이제 합니다. 어떻게 하겠나 사문이요 내가 내 말을 듣기만 하면 재산이든지 재산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권력이든지 뭐이든지 마음대로 다 가지게 해주리라 그러나 고타마 사문은 적어도 한나라의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간 사람입니다. 또 마갈타오의 임금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타마 사문은 이미 벌써 이러한 데에 확실한 대답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천마 파순도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을 가지고 그 수행을 방해하려고 들게 됩니다. 그러나 가진 무기 가진 것을 다 동원해 가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 무기가 사문의 몸에까지 받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 고타마 사문은 악마에게 바로 선언을 합니다. 악마들이요 그만두어라 그 일은 다 무익한 것이다. 나는 이미 생사월을 벗어난 저 언덕에 쓰게 되 너희들의 무기로 나를 해롭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악마요 너희들은 이미 나에게 패배하였노라. 보리수나무 밑에서 고타마 사문은 소리 높이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보리수나무 밑에서 악마를 드디어 항복 받았습니다. 그렇고 조용한 시간이 한동안 흘렸습니다. 고타마 사문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계속해서 명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웃고 동쪽 저 하늘에 햇빛이 비칠 그 무렵에 고타마 사문은 드디어 깨끗한 천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안이라는 것은 온갖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입니다. 이때 고타마 사문은 드디어 위의 없는 깨달음을 얻은 일반적으로 아눅다라 삼맥 삼불이라고 합니다만은 커다란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가 되신 것입니다.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있는 분은 이미 고타마 사문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거룩하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이제서부터 우리들은 이분을 서가모니 부처님 약해서 부처님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서른다섯 살이었습니다. 스물아홉 살 때 고향의 서가족의 사는 나라를 떠나와서 출가한 부처님은 그로부터 6년 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날을 보통 12월 8일이라고 일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불교 경전에서는 항마성도 수하항마 나무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그래서 불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7일 동안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대로 조용히 자선을 계속했습니다. 온 불타고 있던 욕망의 불이 다 사라지고 온갖 집착이 다 없어지고 미함을 생사해서 벗어난 그의 마음은 비할 데 없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진리를 천천히 맛보고 계셨습니다. 그대로 진리를 맛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수용 법락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법의 즐거움을 스스로 그것을 수용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실 일을 생각을 하였다고 부처님 전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마음은 참으로 맑고 깨끗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조용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의 경지를 더 흔들게 험는 일이 없이 부처님은 그대로 열반에 드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로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을 중국말로 소리대로 적은 것입니다만 뜻은 불이 싹 꺼진 상태 말하자면 우리들 마음가운데 불타오르던 여러가지 번의 불이 다 꺼진 그러한 상태가 열반이다. 이래서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고대의 인도의 모든 종교가 사상과 철학가들이 이상으로 삼고 있던 그런 경지가 바로 열반의 경지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음으로 해서 이러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영원히 그 열반 세계에서 머물러 계시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아 주신 부처님이 그 진리를 그 누구에게 전하는 일 없이 그대로 열반에 드실라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항상 부처님의 수행을 의무로양으로 외화하던 범천이 부처님의 앞에 나와서 부처님이시오 법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만일 이대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면 이 세상은 그대로 어둠에 쌓이게 됩니다. 제발 부처님이시오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던져 주십시오. 범천은 아주 필사적으로 부처님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부처님께서는 범천왕이요 내가 깨달은 이 진리의 법은 매우 깊고 높아서 누구나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도리어 비방하는 죄만을 지키하기가 십상이다. 그러나 이때 범천은 그것으로 물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두 번 세 번 부처님에게 부처님이시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살아해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저 진흙밭에서 더러움 묻지 않고 깨끗이 표현하는 연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하게 꽃을 피우는 사람이 얼마든지 또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법을 설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천은 이 세상에도 그러한 그릇이 큰 근기가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강조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설아해 된다고 탄원을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설득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진리의 법을 설아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으로든 그래서 성도하신 그날로 스무 하루째 되는 일이라고 불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아하는 것을 주저하였을까요? 우리들 현재 일반적인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는 부처님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아하는 것을 거절하신다 이런 것은 도저히 이미지로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참된 목적을 말한다면 사실 처음에는 나 한 사람의 구제 나 하나의 생사 해탈하는 일을 구해서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인도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고행을 해서 열적인 물질 타파스를 축적해서 그걸로 천당세계 나아겠다. 선정을 닦음으로써 천상세계에 태어나겠다. 이런 것이 인도사람들 모두 일반적인 소원이었고 출가 당초의 고타마 사문도 역시 그것을 위해서 출가를 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선정이나 고행을 바꿨던 것입니다. 아라라 가라마 선인이나 웃다 가라마붙다 선인의 의지에서 선정을 수행했을 때도 고타마 사무는 어느 정도 그러한 것을 기술적으로는 터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인도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가장 높은 종교수행법인 고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 고타마 사문이 구했던 것은 더 높은 정도가 높은 해탈을 위한 기술 이런 것이 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라 가라마나 웃다 가라마나 웃다 서인에 의해서 그들의 선정법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경지보다도 더욱더욱 높은 선정의 경지에 이르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정을 그만두고 더욱 고행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행을 의지해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중도를 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중도는 그때까지의 인도 사상의 전통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사상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부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웃둥가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거기서 얻으신 것은 더 높은 차원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일반적인 세속적인 것과 이질적인 진리를 탐구를 하고 그것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어떤 누구든지 감히 이전에 도달한 바가 없는 아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경지에 부처님께서는 도달했다고 쉽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생각을 허지를 안 했던 것입니다. 아라라 가라마서이나 우타 가라마부타와 같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줘도 될 것이지만 처음에 아마도 어떠한 뜻으로는 부처님께서는 최초의 그것을 제대로 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한 자신이 없었을 런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것은 참으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알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는 전혀 이질적이고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러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이며 그래서 그것을 서라는 것을 고만두려고 하셨을 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또한 매우 아이러니카로운 얘기긴 합니다마는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깨달으신 이 진리는 그때까지의 모든 전통적인 사상과는 전혀 이질적인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이 범천의 설득을 들으시고 설법하시기를 결정했다고 하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일러줘 전해줘야만 하겠다 이런 사명감을 또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 진리가 과거의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구해왔던 것하고 동질이고 그와 같은 차원의 것이라면 그것이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웃만으로서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혼자 그 법의 즐거움을 수용을 하면서 그대로 돌아가시겠다 열반하시겠다 이럴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가 참으로 천당세계에 나기 위한 그런 기술이 아니고 그것은 전혀 이질적인 차원이 다른 이 세상의 만우주복계를 갖다가 비치고도 남음이 없는 그러한 광명과 같은 것으로서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인식한 까닭에 부처님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원한 대범천도 부처님께서 만일 진리를 설하시지 아니하고 그대로 열반해 드신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두움에 쌓이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발견한 진리를 이웃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또한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알게 어렵기 때문에 이기물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보다는 그것을 비방할 것이다.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가지고 계셨을 것이고 이러한 심리적인 갈등이 아마도 부처님 전기에 나오는 대범천가의 대화 이런 것으로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진리를 모든 사람의 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진리를 제일 먼저 설할 것이냐 이전의 가르침을 받은 바에는 알아라 가라마부타 가라마부타 이 두 사람의 선인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면 나의 깨달은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때 벌써 돌아가셔서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음에 누구에게 이것을 설을 해줘야 할 것인가 그때 이제꺼정 먼저 우르벨라우의 동네에서 함께 고행을 하다가 중도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을 돌이킨 고타마 사문을 타락한 사람이라 같이 수행하고 고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 짓고 그 곁을 떠나간 다섯 사람이 어디 있었더냐 이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에 사루나토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와 이 바라나시는 직선거리로 쳐서 한 200km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아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부처님 전기에서는 천안 이것은 초능력적인 마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그러한 것이 갖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바라나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모여있고 과거 오는 수행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정보는 또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었을 모릅니다. 하여간 바라나시에서 이전에 같이 수행하던 다섯 사람이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부처님께서는 이 다섯 사람들에게 당신이 깨달은 법을 일러주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있는 바라나시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이 깨달은 진리의 법을 설하실고 모든 사람들을 교화하기 시작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공식적인 교화전도를 활동을 개시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첫째로 첫번째로 법문을 설한 것은 바라나시 즉 노교아원에서 이전에 같이 고행을 행하던 다섯사람에게 법문을 설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최초의 법륜이다. 최초로 법을 설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리수나무 밑에서 가야 땅에서 바라나시에 가는 도중에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사나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나이는 그 당시 인도에서 신흥종교로 이름난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아지바카라고 하는 교가 있었습니다. 그 아지바카 교의 수행자였습니다. 이 아지바카 교는 그 당시에 대종교였습니다. 불교 자이나교 아지바카 교 등이 전통적인 바라문교에 소속되지 않는 자유종교의 3대 종교라고 그때 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문교에서는 베타 성전을 최고의 권위로 떠받듭니다만 그 베타의 성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바로 자유종교라고 할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불교 자이나교 아지바카 교 이런 종교들 이었습니다. 이 아지바카 교 도 오래된 종교 입니다만 이 부처님 당시에는 마가리 고사라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지바카 교 를 통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뭐냐 하면 철저한 결정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였습니다. 이걸 조금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이 세세생생에 유네해 나고 떠나고 하면서 괴로운 생존을 계속하게 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숙명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을 받는 것 뿐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부인네들이 뜨개질을 할 때 털실을 갖다가 창창 가면 큰 둥그란 실구름을 만듭니다. 그러한 것을 언덕에서 한쪽 끝을 잡고는 대골대골대골대골대골 걸어 내려간다면 굴러굴러 굴러서 어느 땐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일정한 정해진 길이 만침만 굴러가면 끝나듯이 사람이 윤회전생 하는 것도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정해진 기간 만침만 윤회전생을 계속한다고 하면 최후의 인간에는 괴로움의 세계에서 저절로 해탈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탈하는 것은 수행에 의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특별한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이미 운명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가리 고사라는 주장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어리툭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같이 윤회를 계속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그렇게 버둥거릴 필요가 있나 태평스럽게 살아가면 되지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신이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으니 인간은 따라서 로봇도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로봇의 내지를 말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지가 다 풀리게 된다면 로봇도는 저절로 정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너무 아등바등 그렇게 생각하고 괴로워할 것이 없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또 자기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뭘 입어야 할 것인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너무 신경질적으로 마음을 쓸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카리 고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소 오양간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그럽니다. 이것은 어쨌든 부처님께서 부다가여의 보리스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바라나시로 행하는 도중에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마카리 고사라를 지도자라고 하는 지도자로 모시는 아지바 가교의 수행자 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우파카라 그랬습니다. 이때 길에서 오면 가면 만난 우파카는 부처님을 만나 인사를 합니다. 존자이시오 당신의 그 모습은 대단히 거룩하고 훌륭하십니다. 바로 성인이 계신다고 하면 그러한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당신께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출가를 했고 또 어떤 분의 가르침을 모시고 수행하는 분이십니까 아마도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태도는 그 이전의 사문 고다마 이때와 또 다른 어딘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끌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무엇인가를 지니고 풍기고 그렸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파가도 부처님의 그와 같은 태도에 느껴 자기도 모르는 새 인사를 드리고 이런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우파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일체를 다 극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을 막힘없이 다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음메임 집착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해탈을 달성한 사람이요. 또 나에게는 별다른 스승이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요. 그러나 나의 깨달음은 그 어느 것도 비할 것 없는 가장 웃둥가는 깨달음이요. 나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과거에 이 세상은 없어서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웃둥가는 스승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자신있게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지바 가교 수행자인 우파가는 이 부처님의 말씀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아 존자이시요.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말하고 다시도 물을 것이 없이 그는 떠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머리를 뀨 뀨 거리면서 떠나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인도 사람들은 대단히 전통적인 전승을 중요시 얘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전통적으로 오래 의지해 내려둔 바라문교의 베타 성전에 쓰여져 있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진리였고 그래서 베타 성전에 설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인도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판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 성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타의 다른 종교 학자들은 그것을 자유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분명히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인 것에 위배되는 이탄의 가르침이라고 할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지바 교와 같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존경을 바치기도 할 수가 있었지만 그것은 역시 오랫동안 전승에 내려온 것에 대한 존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그런 전통적인 전승도 없는 그러한 교리 그러한 말 이런 데 대해서는 대개의 일반적인 인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파카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당황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도 부처님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는 무사도고다 말하자면 스승 없이 혼자 나 홀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스승으로 삼지 아니하고 혼자서 깨달았다 이런 것은 전통을 존중하는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디 혼자서 아는 채 하는 교만이 많은 사람이 갑다 이렇게 우파카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는 자기가 이것이 뭐인가 끌리는 훌륭한 인격이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우파카는 머리를 끼웃거리면서 떠나갔을 는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기록에 의하면 이때 최초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최초로 부천이 만나게 되니 우파카는 수행자로 있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하나 두었는데 그 결혼하게 된 여성의 아내가 아주 억세고 그런 여성이었던 모양이죠. 이른바 소크라테스의 악초처럼 그러한 아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결혼해서 세상살임을 하다가 못견뎌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그 뒤에 다시 물어물어서 부처님 계신데를 찾아와서 부처님을 다시 만나 뵙고 부처님 제자가 됐다. 이렇게 기록해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일대 우파카에 있어서는 부다가에서 깨달음을 놓고 바라나시로 가시는 그 길에서 만난 부처님의 인상이 오랫동안 지어지지 안였던 것을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요컨대는 우리가 이런 데서 볼 때 이런 말하면 또 오해되기가 쉽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은 뒤에 최초로 만난 사람에게 일단은 교화에 실패하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처음부터 교화하려고 설법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박아는 인사만 드리고 떠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했고 그런 기회도 없었으니까 더 말할 거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이것은 상징적으로도 일단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교화하고 전도 포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부처님 같은 이가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길에서 만난 수행자를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교화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이때 우파케아에 대한 실패라고 할까 이 만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또 깨달으셨고 느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훈이 부처님께서 뒤에 여러 사람들에게 불도를 전하는 그 교화 활동에 확실하게 그것이 좋게 작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파카와 이 만남은 깨달음을 얻은 직후의 부처님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히 의의 있는 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시자마자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고 선언하셨다. 이렇게 부처님 전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갓 태어난 아기가 말을 할 택도 없는 것이고 또 일곱발자구를 걸을 택이 없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전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전설을 기록함으로 해서 부처님 인격과 그 깨달음이 얼마나 얼마나 위대하였던가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으로 알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선언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가장 높다. 어찌 잘못 본다면 이 이상 갈 수 없는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더 겸허해야 될 것인데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파카가 부처님에게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오 할 때 나는 스승이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직접 동력으로 이와 같은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었노라 이것이야말로 어느 누구를 스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껏 인도 사람 그 누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가장 새로운 중도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 마침내 가장 깊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셨으니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가 우파카만 아니래도 그대의 스승은 누구시냐 물을 때에 나는 아무 스승의 의지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힘으로서 이 위대한 깨달음을 깨달았노라 그것이 바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우리들은 해석의 졸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첫 제자 다섯 사람을 얻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 인도사람들은 깬지스강을 어머니신 강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인도의 히마라산막 저 북쪽 끝에서 도중에 많은 지류를 합해가지고 인도의 중부를 구비구비 흘려서 동쪽 벤가루만에 흘러들어가는 강인데 그 길이가 약 2500km 입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 부산의 거리가 약 428km 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한 500 이상이 되는 길입니다 얼마나 큰 강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류에 있는 베나레스라고는 도시에서 볼 때 거기가 중류 중간쯤 입니다만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에 가물가물 보일만한 그렇게 넓은 강에 물이 항상 눈녹은 물이 꽉 차서 내려가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오랜 옛적서부터 역사적으로 인도사람들의 가장 마음의 의지처가 되어왔습니다 이 강이야말로 인도사람들의 정신적으로도 저 마음의 깊은 데를 흐르는 성스러운 강이었던 것입니다 인도사람들의 이 강을 코막매이 소리로 강가 강가 이제 이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영어식으로 이것을 깬지스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 길이가 2500km 되는 깬지스강의 중류지방에 있는 곳이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바라나시도 인도사람 발음이고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베나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베나레스 베나레스하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기 쉽게 베나레스라고 부르기로 이제 합시다 이 베나레스는 인도 가장 오래된 종교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여기를 카시오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카시오는 이 당시 문화의 중심지에 하나였고 많은 종교가 사상가 철학자들이 카시오의 땅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훌륭한 직물이 생산되고 그럽니다 저도 인도에 갔을 때 베나레스에서 왠 청년들이 아주 좋은 걸 보여준다고 데려가서 갔더니 저 뒷골목 자기네 집에 가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금은실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장업물 한 천들을 내보여서 그래 저도 자그마한 큰 타오르만한 천을 갖다가 금은실로 짠 천을 사다가 미국에 있는 한국절 부처님 좌복 위를 장식 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부처님 좌복 위에 얹혀 있습니다 이 베나레스에서 북쪽으로 약 6,7km 쯤 간대 사로나토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아주아주 적은 동네였을 것입니다 그 동네의 조금 떨어지는데 이십파다나라고 하는 적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십파다나라고 하는 인도말은 신선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뜻이고 또한 이 공원을 미가다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미가다야라는 말은 사슴들이 사는 동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그때는 많은 사슴들이 그냥 노여 길러져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 동산을 노겨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사슴은 없습니다 때때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사로나토의 사람들이 사슴 두 손의 마리를 아마도 거기다가 놓고 이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순전의 관광적인 연출로 이제 하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은 늘 여기가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전하신 것이고 그것이 노겨원이다 노겨원이다 하는 이것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사슴을 볼 때 아주 대단한 감회가 깊었던 것을 제가 또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 노겨원의 중가운데쯤에 높은 언덕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벽돌로 만든 팔갑의 탑이 있습니다 이름을 영불탑 부처님을 맞이한 탑이다 이렇게 이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도 후에 찾아가신 부처님이 거기에서 수행하던 다섯 사람의 수행자들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이 높은 언덕과 그 탑은 원래 부처님이 다섯 사람을 만난 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스티파 불탑을 세웠던 것인데 중간에 그 탑이 무너져가지고 높다란 언덕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16세기쯤에 무가루 제국이라고 인도를 통치하던 이스라무고 회교 국가가 있었는데 그 무가루 제국의 임금이 언덕에다가 지금 있는 것 같은 팔각형의 벽돌로 쌓은 탑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교도의 임금님이 만든 탑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보통 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각형의 탑은 꼭 불교와 인연이는 탑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알레원들 말로는 이 탑이 아주 불교의 기념하는 그런 탑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깨달음으로든 보다가야에서 이곳을 향해서 아침 안개가 좌우기 낀 속을 천천히 부처님께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그 노기아원에 앉아서 수행하던 다섯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아 저기에 고타마 사문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한 사람이 외치자 다른 사람들이 일체의 그쪽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래 저 타락한 고타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사람에게 있어서 부처님은 아직 부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고행한 수행을 도중에서 고만둔 타락한 고타마 사문일 수밖에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져 나온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고타마 사문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말도 하지 말자 아른채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한 번 같이 수행을 하자고 제의한다면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다섯 사람이 의논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신 때 그들은 뭐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자기들 편에서 먼저 인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곤단냐 맞으면 교진녀가 인사를 합니다 그대여 잘 오시오 그러나 이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깨달아 안 부처다 부처를 향해서 그대여 하고 부르소는 안 되느니라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을 수가 없어 거짓말이 아니네 나의 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줄은 그대로를 확실히 보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고행하다 도중에 포기한 타락한 사람이 아니오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으로든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한 사람이 대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타락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단식하는 것을 그만두고 고행은 그만두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른 길 중도의 길을 걸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 중도를 걸어 나는 마침내 깨달음으로도 부처가 되었으니 나는 너희들에게 그 진리의 가르침을 이제부터 말해주리라 부처님의 태도는 아주 우연하였습니다 어느샌가 다섯사람은 부처님에게서부터 법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부처님의 참으로 실질적인 가장 최초의 설법 전도가 여기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요 부처님은 다섯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비구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립도 즉 인도말로 비쿠슈라고 하는 말을 중국말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 비구입니다만 본뜻은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 걸식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도 그랬거니와 그 모든 제자들에게 수행자는 밥을 탁발해서 먹어 살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밖으로는 음식을 음식을 구해서 이 몸을 기르고 안으로는 법을 빌어서 정신을 기르고 이러한 뜻이어서 그 뒤로부터 부처님 제자들을 비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다섯사람의 비구들에게 가르침을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는 이것을 초존법륜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윤희 인도말로 차쿠라라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은 옛적부터 인도에서 사용되었던 무기입니다 이 둥근 바퀴 곁에 칼이 총총 심어져 있어서 이 바퀴를 굴려나가게 될 때 적을 상하게 하고 공격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물론 이때 부처님께서 무기를 손에 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평화의 차쿠라 법의 수례를 회전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어둠을 또 모든 번호망상을 깨치게 하는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의 바퀴를 처음으로 굴리셨다 이래서 이 노기아원에서의 부처님 설법을 초존법륜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섯사람의 비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귀를 기울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졸제 처음에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이제까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아주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상식을 먼저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을 버린다 이것은 간단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편리합니다 우리 몸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몸에 붙은 상식은 쉽게 버려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섯 사람의 비구는 이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듣고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처님 역시 계속해서 아주 끈기있게 그들을 가리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두말할 것 없이 종교적인 대천재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천재이든지 천재는 많은 경우 남에게 가리키는 일이 그렇게 능하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왜냐 천재는 뭐이든지 그대로 탁 직관적으로 진리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깨달아가지고 그거 뭐 별치 않고 간단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간단할 수가 없지요 왜 직관이 거기 활동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은 어차피 할 수 없이 하나하나 단계를 올라가지 않으면 보통 일반 사람에게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종교적인 대천재이시는 이 부처님도 처음에는 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는 대단히 안타까워 여겼을런지 모릅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입감이 머리가 꽉 하차있는 이들에게 참으로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일러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로는 절망적이었을 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역시 내가 도를 깨달았을 그 즉시에 바로 열반에 들었던 것이 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혹시 허셨을 런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후회하는 생각이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들에게 참으로 열심히 설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리키는 당신도 차츰차츰 가르침의 체계가 정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걸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세 사람은 바루떼를 들고 탁발을 낳아가고 그동안에도 또 남은 사람은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음식을 여섯 사람에서 나눠 드셨습니다 이러한 일과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얼마나 그 날짜가 지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일 먼저 다섯 사람 가운데에 나이가 제일 많은 권단냐 교진녀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을 바로 보는 법을 보는 마음에는 깨끗한 눈이 열렸습니다 권단냐가 깨달았구나 권단냐가 깨달았구나 부처님도 기쁨의 환성을 올리셨다고 그럽니다 나의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생긴 것은 누구나 즐거운 일입니다 부처님이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